얘들아 오늘 건강검진받으러 가기로 한거 알고있지? 당연하지 근데 우리 건강검진받는 병원의 의사 진짜 잘생긴거 알아? 야 잘생긴거랑 건강검진이랑 무슨 상관이야? 잠깐만 너네 의사한테 잘 보이려고 옷 튀게 입고 그런거 아니지? 나 거의 도착! 야 무슨 관종도 아니고 건강 체크하러 가는건데 나도 거의 도착! 얘들아! 야 이거 뭐야 미스트롯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야 넌 뭐 영양갱이야? 야 뭐래 쟤는 김밥 사는 은박지 같으면서? 너는 똥팔인줄 알았어 야 무슨 똥팔이야 무슨 똥팔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네 건강검진받으러 오신 분들이죠? 잠깐만 안녕하세요 베리 핸섬 댄트 오마이갓 굴절 베리 청진 야 선생님 영어로 안했어 안녕하세요 전탈입니다 허한나씨? 허한나씨는 몸무게부터 한번 재볼게요 아 몸무게요? 네 여기 올라가주세요 네 잠시만요. 어, 안나야. 우리 아버지 트렁크랑 똑같은 거 있네. 우리 내 아버지 상이네. 쉬어 오지네. 잠시만요. 그만 빼 귀걸이 얼마 차이도 안 나. 잠시만요. 야, 렌트? 야, 시력을 포기했어. 잠시만요. 야, 그만해. 안 나요, 그만해. 안 나요, 그만해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그만들 하시고 그냥 올라가세요. 알겠습니다. 75kg입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선생님. 아니에요, 뭐가 잘못된 거예요. 아니에요, 선생님. 똥 싸고 올게요. 그만해, 그만해. 세 분이 찍으신 엑스레이 먼저 볼게요. 엑스레이 기억이 났어요. 네, 여기 있거든요. 이게 장도연 씨 겁니다. 잠깐만요. 뭐야, 저거? 이거 까문 거 뭐야? 뭐야, 까문 거? 이거 까문 거 뭐예요, 선생님? 선생님, 저 진짜. 선생님, 저 살려주세요. 저 진짜 못해. 저 지금 완전 호루자식이란 말이에요. 선생님, 제발요. 선생님, 이거 병 이름이 뭐예요? 똥입니다. 아, 이거 똥이에요? 똥을 좀 싸. 야, 좀 싸라, 싸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너는 완전 똥쟁이다. 이거, 이거. 화나요. 이은영이 누구예요? 도연 씨 측면입니다. 야, 얘들아, 얘들아. 아, 기만 배 여기 또 왜 왔어? 야, 잠깐만. 너, 우리 맨날 노는데 막 따라다니고 그러고 보니까 잠깐. 대충. 대충. 너 우리 셋 중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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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너네 20년 동안 더러운 꼴 다 봤는데. 어, 우리끼리 막 사귀고 좋아하고 그런 게 말이나 돼? 그렇지. 나도 내 친구 병문안 온 거야. 뭐야? 그럼 야, 병문안이나 가. 아, 갈 거야. 그 전에 너네 검사 결과 나왔어? 나는 고혈압이라 좀 약을 먹어야 된대. 아, 지금부터 관리 잘하고 약 잘 챙겨 먹고. 어, 그래, 그래. 은영이는? 나는 그 대장에 용종이 좀 있어가지고. 어, 그거 수술하면 된대? 떼어내면 괜찮은 거지? 어, 실수, 실수. 어, 다행이다. 도연이는? 나는 뭐 딴 데 멀쩍한데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대. 감기? 도연이 살려내? 당신을 위해서는 도연이 생년이라고요. 엉덩이 주사로 나와요. 엉덩이는 좀 그렇고요. 팔 주사로 바꿔주세요. 뭐야? 야, 내 엉덩이에 네가 날려. 누가. 빨리 그냥 친구한테나 가. 아, 간다고. 친구? 친구 여기 이번에 있어? 응. 잘생겼어? 잘생겼지. 완배야. 어. 저기 내 친구야. 안녕하세요. 친구 어딨어? 네. 친구 아버님 아니야? 아니야. 왜 그래? 안녕하세요. 근데 너 썸녀 형 잘 되고 있어? 썸? 썸녀? 모르세요? 얘 10년째 짝사랑 중이에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있잖아. 밤마다 술 먹고 보고 싶다, 사랑한다. 난리도 아니잖아. 도백했어? 이름, 이름 알아요. 이름 말했는데? 장, 장 모더라. 에이씨. 잠깐만. 장 뭐야? 장 뭐야? 장 뭐야? 장수, 장, 장 뭐야? 뭐? 설마. 장발 이유냐? 나야, 나야. 야, 그렇게 하면 너무 곤란해. 너 멍청해. 야, 우리 중에 장이면 뭐야? 이 바보야. 장! 장! 장신 허나! 아이씨. 너는. 야, 얘야 나야. 너무나 확실히 아니고. 아, 나한테 한대 소리 좀 하지마, 니네. 아이, 뭐야. 야, 근데 장도연. 어? 얘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빌빌거리느냐? 아, 야, 나 이거 검진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해가지고. 아, 몰라. 어지럽고 힘도 하나도 없어. 아, 그래? 장도연 씨, 진로실로 가실게요. 아, 네네네. 가자. 가자, 가자. 저희도 가면 되죠? 엄마! 왜 이래? 없다며. 네, 가자.